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자신을 린칭한다고 트윗해 공화당 정치인들도 너무나 같다고 비난합니다. 시리아에서 철군 중인 미군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졌습니다. 국방장관은 대부분 이라크로 이동한다고 했지만 이라크가 누구 맘대로라고 미국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시리아 원유를 지키기 위해 일부 병력을 시리아에 남겨둘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건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대통령 탄핵 지지 여론은 가장 높아졌지만 공화당과 보금주의 유권자들은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팍스에 이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방어막이었던 워싱턴 이그제미너도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설에서 관세는 세금이라면서 무역전쟁으로 관세를 유지시키면 재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두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메디케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가 중대한 관심사라고 폴 크루그먼 교수가 지적합니다. 힐러리 크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자리를 기웃거린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캐나다 선거 결과 현 총리가 이기기는 했어도 소수당이 됐습니다. 세계는 그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을 어떻게 포용하느나가 성공하는 데 관건이라고 봅니다. 일본어 왕과 타일랜드 왕이 오늘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뉴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단히 초조해 합니다. 그리고 무척 화를 많이 냅니다. 장관급과 어제 대통령으로 볼 때는 왼쪽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앉아있던데 71분 동안 내내 어떤 기자들에게 비난과 불평을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모습을 아주 좀 자세히 봤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얘기할 때 전에는 부통령이 됐건 아니면 중요한 강료가 신선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켜보는 것 같은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그리고 이제 기회가 있으면 고개를 끄터겨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거의 뭔가를 메모를 하는 듯 보이지만 그게 이제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서 메모를 한다는 것이기보다는 뭔가 시선을 좀 피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완전히 딴청이었습니다. 본인이 뭐 적고 있었던 메모 같은 것을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순서를 바꿔놓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클립으로 뭐를 끼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계 각 나라도 이게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그 자신에 대해서 비판 내지는 비난하는 그 주체를 고소하려고 시도하기도 하고요. CNN에 이어서 오늘은 뭐 MSNBC 워싱턴포스트 플러스 모어 더 많은 매체를 고소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공화당은 알아야지 된다 이것을 이렇게 오늘 그 트윗을 했습니다. 탄핵이라는 게 대통령을 린칭하는 거다. 미국에서 린칭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심각한 그 역사적인 검은 그림자를 안고 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블랙 아메리칸들은 린칭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움찔움찔하죠. 지금도 백인 그 뭐 말하자면 백인 뭐 갱단이라고 해도 되죠. 백인 그룹에게 이유 없이 맞아 죽는 게 린칭이잖아요. 1882년부터 1968년까지 4743명이 린칭으로 숨졌다는 게 유색인종치위향상협의회의 오늘 발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를 린칭한다 탄핵이라는 게 그리고 아무튼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법 절차 없이 사람을 숨지게 하는 게 린칭인데 내가 지금 린칭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공화당이 기억해야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말도 맨 마지막에 하기는 했습니다. 언젠가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하원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차이라도 다수당이 되면 작은 표 차이라도 대통령 역시 탄핵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는 민주당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치인은 물론이고 공화당의 정치인조차도 일리노우 이주가 지역구인 아담 킨젤 의원도 여기에 린칭이 나는 단어를 대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 고통스러운 검은 역사를 이 정치 과정 합리적인 과정에 비유하다니 공화당 정치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May God help us to return to a better way. 이것보단 더 낫게 하도록 정말 아시 도와야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라고 다 대통령의 린칭이라는 단어가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박지원 의원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린지 그레이엄이 이렇게 저렇게 줄을 당겼다가 놨다 하면서 대통령을 버릴 듯 말 듯 하는데 오늘은 또 노려고 했었던 줄을 확 당겨서 대통령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린칭 맞지 지금. 그리고 린칭이라는 말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상처받지 않아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미국인들과 정치인들은 이 말에 깜짝 놀랐고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이만큼 오는 동안에 가장 약한 시점입니다. 지난 몇 주일 사이에 지금 g7 정상회담 자신의 리졸트에서 치르려고 하다가 공화당이 반대해서 민주당은 물론이지만 멈췄죠. 시리아에서 철군 문제 완전히 철군한다고 하다가 조금 남겨놓은다고 하다가 이래저래 지금 그런 문제 돼 있고 우크라이나로 인한 전화통화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또 다른 우크라이나 대사대행이 의회에서 청문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그가 출석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심각한 트윗을 한 것인데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어제 오늘. 나를 중심으로 공화당은 뭉쳐야지 된다. 미 롬니 그 사람 변칙이야. 별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은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정명령을 집행을 하던 공화당이 딱 대통령을 받쳐줬는데 이제는 아닌 그런 일들이 몇 주일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어제 오늘 대통령이 한 말을 말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말은 사실과는 다른 아니면 거짓이거나 과장됐거나 그런 말인데 그 말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현상이나 대통령의 심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화통화한 거 백악관에서 공개한 거 그거 완전히 속기사가 단어 하나하나 다 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거든요. 그 발표한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에도 컷션 하면서 주의하면서 이건 메모랜덤이다. 메모를 메모 형식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 하원의 정보위원장인 아담 시프가 완전히 거짓말만 지어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그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 하고 물어보면 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그런 조 바이든 뒷조사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나도 EU 대사를 지내니까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뭐 루돌프 줄리안이와 연락도 하긴 했지만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그 고든 그 썬들랜드 EU 대사에 대해서도 아마 나 대사 그런 사람들 몰라 하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만나도 수없이 수없이는 아니지만 여러 번 만났고 5월 달에도 백악관 진무실에서 만났고 본인에게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해서 뭐 그런 그 일로 인해서 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초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전에도 거짓이나 과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요즘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g7 정상회담을 본인의 리졸트에서 치르지 않게 된 것을 결국은 민주당은 물론이지만 공화당까지도 반대라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대통령은 뭐 헌법에 그런 조항이 어디 있느냐 그 가짜다 가짜 주장이야 하지만 하도 언론과 민주당이 떠드니까 내가 다른 장소를 알아보지라고 매듭을 지었는데 헌법 1조 9항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줄에 공직자는 어떤 종류의 선물도 킹으로부터 왕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헌법에서 왜 이런 것을 정해놨냐면 헌법이 예전에 예전에 만든 거잖아요. 수백 년 전에. 그게 미국 대사나 미국 정치인이 유럽 파워에 영향을 받는 게 싫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헌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내 리졸트에서 했으면 정말 최고였을 텐데 하면서 그 국제공항도 그쪽에 있는 마이아미 국제공항도 세계 최고의 공항이잖아. 어떤 사람은 넘버 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빅이스트 세계에서 원오프 더 빅이스트 에어포트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죠. 세계의 42위 43위고 미국 안에서만 하더라도 13번째 밖에 안 됩니다. 마이아미는 대체적으로 이제 남미라든가 캐리번 이런 쪽과 많이 운항을 하는 그런 공항이 마이아미 공항이고요. 그리고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함으로 인해서 크루드족이 터키에 침공을 받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불과 며칠 전까지는 천년 동안 전쟁을 한 사람들이 하더니 어제는 300년 전쟁을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도 또 사실은 아니고요. 영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원래는 크루드를 독립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영국이 너무 1차 대전 때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의 터키와 싸울 능력도 없고 하니까 그저 그 약속을 조약을 했다가 안 지켰던 거고 미국은 70년대 헨리 키슨저 때입니다. 그게 헨리 키슨저 때 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란이 미국이 필요하니까 이란이 크루드를 또 이렇게 압박하게 내버려 뒀고 75년도에는 또 이라크가 필요하니까 이라크가 크루드족의 살상 무기를 쓰도록 했고 왜냐하면 이 이란이나 이라크도 왕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루드조라는 순입하기 때문에요. 그 중동에서 시아파인 곳은 유일하게 이란과 이라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왕이 또 주류와 다른 때일 때는 또 이런 순입화가 필요해서 봐주기도 했다가 압박도 했다가 했는데 미국이 미국이 필요할 때는 헨리 키슨저 당시에 좀 그렇게 했다가 75년도에는 이라크가 살상 무기를 크루드족에 쓰게 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뭐 300년 1000년 역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어제 오늘 하는 말 보면은 나는 이라크 전쟁을 처음부터 반대했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말하지 않고 있었고 뭐 예를 들어 2002년도에 이라크 전쟁 침략 미국이 침공하기 3개월 전에 미국이 should go to war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I guess so. 뭐 그 당시에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라크 침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단 시리아에서 미군을 1000명을 다 철군한다고 하다가 국방장관은 아이시스를 아직도 잡아야 되니까 다 그쪽이 그쪽이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이라크로 보낸다. 일단 아이시스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이라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우리의 허락도 없이 그게 뭔 소리야? 미국으로 가든 말든 다른 데로 가든 말든 그건 맘대로 하는데 가기 위해서 중간 기착지로 이라크의 쿠르드 지역으로 미군이 잠깐 가는 것은 우리가 허락을 하지만 이라크 밖으로 나간다는 전제하에 그런 거지 우리는 이라크에 미군 더 이상 주둔하라고 안 했어. 이게 이라크의 얘기입니다. 터키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그냥 휴지통에다가 휙 던져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이 이런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라크의 주둔을 몇백 명 시킨다는 것도 이 계획도 변할 수 있고요.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철군하고 중동의 정세를 확 바뀌어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힘을 쓰게 됐고 이게 지금 며칠 사이에 다 한 2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라크로서는 지금 이미 미군이 5천 명 정도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본인들도 필요하고 더 많으면 외국 군대가 더 많이 주둔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겁니다. 지금의 시점으로서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리아에도 조금 남길 수도 있겠어. 우리가 그 5일을 시리아에 5일은 원해. 예전에 이라크에 대해서도 항상 5일은 원한다고 했거든요. 그 5일을 우리가 지켜야지 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국무장관을 초대해 지냈던 렉스틸러슨에게 물어보면 아주 잘 답해해 줄 겁니다. 엑소모빌의 ceo로서 세계의 5일이라는 게 그렇게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5일이 테러그룹의 손에 가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러기 위해서 무슨 군대도 때로는 파견해서 그 나라의 군대를 돕는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하지 외국 군대가 어떤 5일 거기에 가서 그것을 다 장악하고 이건 국제법에서 위법인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에 딱 두 개는 확실히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는 오바마고 하나는 북한입니다. 어제도 오바마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이시스 오바마 때 얼마나 막 융성해서 그야말로 막 잡지 못하고 하던 것을 내가 다 잡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시스가 미국의 경제와 비슷합니다. 2015년도에 피크였습니다. 이게 알카이다 이런 걸 변형해서 아이시스가 됐는데 2015년도에는 아이시스가 점령한 땅이 영국의 영토만큼 많았습니다. 오바마 때잖아요. 2016년이 오바마 마지막 해였고 2015년도에 그랬는데 이미 2015년 초부터 1월 달부터 아이시스가 잡히기 시작해서 그래서 오바마 임기 끝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를 잡았었고 그리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많이 잡은 것도 사실이고요. 추세는 2015년 1월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바마 때는 사람들 수입이 많지 않았어. 겨우 오바마 8년 동안에 사람들 수입이 975달러가 늘어났는데 나는 지금 2년 반 됐는데 가정의 수입이 1년에 5천 달러가 늘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미국식 표현으로 체리픽 데이터죠. 헤리티지라는 보수적인 그 재단에서 전에 했었던 헤리티지도 요즘 대통령에게 무조건 이렇게 친화적인 발언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대통령 하면서 넷플릭스나 아니면 책 쓰는 것 계약했을 줄 누가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대통령직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 후에 계약을 했고 나는 돈도 하나도 안 받잖아. 45만 달러를 나는 안 받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연봉 지금은 45만 달러가 아니라 40만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받는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아닙니다. 허벌트 후보나 존 에프 케네디도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돈 안 받았고 오바마 3년 연봉이 3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310만 달러 정도 됐는데 그 가운데서 110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시리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항상 북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 무역협상 아주 대단할 거야. 노스코리아가 됐건 사우스코리아가 됐건 북한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지만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늘 해보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한국일보를 인용을 해서 미국에서 많은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스토클롬에 핵협상자를 보낼 때 원산에 아주 호텔도 많이 지어주고 리졸트를 완성시켜준다는 안을 가지고 갔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거들떠도 안 봤던 거죠. 그러면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지금 미국은 전쟁 중일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그 누구죠? 김정은에게 전화를 11번이나 했는데 안 받았어. 김정은이 상대방이 오바마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 전화는 받아. 우린 사이도 좋고 나를 존중하기 때문이야. 아무튼 오바마보다 내가 뭐든지 다 잘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바마 시절은 전략적인 인내를 했고 특히 임기 2기에는요. 그 이후에 이제 글린 데이비스 전후에 2013년도에도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미국은 절대로 북한에 양보하지 않는다. 북한을 핵가진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 북한의 이 같은 나쁜 비헤비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북한이 남한과도 여러 가지가 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없으면 그리고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뜻이 없다. 그리고 퍼블릭 레코드에도 오바마가 김정은에게 전화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초조해지는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수준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무슨 말이든지 나는 다 좋아 다 받아들여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민주당은 엘리자베스 워렌조차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고 또 힐러리 크린트는 왜 망을 보고 있다고 하죠?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 탄핵 지지는 CNN 방송 여론조사 결과 50%인데요.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43%고요. 그런데 공화당의 탄핵 지지는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밖에 안 되거든요. 지난달 처음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는 같은 조사에서 14%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1003명을 대상으로 성인입니다. 전화 조사를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가 3.7%포인트 민주당은 87%가 지지하고 탄핵을 무당파는 50%가 지지합니다. 그런데 잡지 애틀랜틱에 보면 백인 보금주의자들은 탄핵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탄핵 조사를 하고 있는 하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아마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제가 한 번도 들려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이 뉴스클립은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자극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가에서 후진국가라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을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좋아할 사람이 더 많을까 싫어할 사람이 더 많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뉴욕시의 그 핍세비뉴에서 누굴 총으로 쏴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계속 나를 지지할 것이다. 내 지지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누구 목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한 표도 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incredible라고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웃죠. 사람들이 웃고 좋아하는데 이게 2016년도 대통령 되기 좀 전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저는 좀 오싹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좋다고 웃으니까 그리고 지금 뒤에서 좋다고 웃고 지지하고 박수 친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아마 더 많이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이 내가 뭐 middle of the fifth avenue에 서서 총으로 누구를 쏴도 나에게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할 것이다. 마음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90%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래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크리스천들이 좀 갈렸었죠. 그 당시에 이제 테드 크루즈 텍사스의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플로리다주의의 말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사회적인 이슈에서는 보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말도 잘해주고 또 뭔가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달리 낙태 절대로 안 돼 강하게 말해주고 하니까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보금주의 대학교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것을 잘못 말했어도 고린도서의 그 발음조차 틀리고 잘못 읽고 했었어도 트럼프 대통령을 결정한 뒤에 지금까지 쭉 지지를 해서 다른 종교 그룹들은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직에 어느 정도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보금주의자들은 3분의 2가 대통령직이 무슨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망가졌어라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텍사스 대형교회 목사인 로버트 제프리 목사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 탄핵되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단단하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이 영 좀 그렇잖아요. 메디케어 포 올 이라는 게 지금 방법이 약간 달라서 그렇지 엘리자베스 워렌과 버니 샌더스가 내세우고 있는 건데 이건 결국은 모든 민간 회사의 역할을 다 없애고 정부가 유니버설 커버리지로 정부가 다 이걸 관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폴 쿨그먼 교수가 오늘 그 컬럼에서 메디케어 트랩에서 엘리자베스 워렌이 지금 선두주자니까요. 빠져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다. 아주 아주 좋은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 곧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나도 기다려준다라고 폴 쿨그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게 하면 캠페인을 메이크하는 것이고 아니면 브레이크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주요 선진국가는 유니버설 커버리지가 있죠. 미국 빼고 부자 나라들은. 그러나 유니버설 모든 국민들이 다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국가가 정부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좀 보조를 해주지 정부가 완전히 주도하고 공공보험 프로그램은 딱 하나밖에 없고 민간 보험회사는 다 없어지고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심플하죠. 싱글 플레이어라는 게 심플하지만 쉽지 않고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은 지금 반 이상이 민간 보험회사 커버리지를 갖고 있죠. 이제 주로 고용주를 통해서 갖고 있는데 그 보험에 다 만족하진 않지만 막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자고 지금 갖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정부가 하는 거 하나로 하자고 하면 그 새로운 시스템을 모르는 길을 가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메디케어 4.0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민간 보험을 유지하도록 옵션으로 두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적인 폴 쿨구먼 교수조차도 거기에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워렌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한다 하더라도 쉽게 없애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바마케어도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그렇게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또 워렌의 정치 아젠다의 핵심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는 이 문제를 아는 듯이 보여서 다른 방안도 생각할 것처럼 하더니 그 이후에 민간 보험을 없앤다는 쪽으로 갔는데 폴 쿨구먼 교수의 해석입니다. 이해는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측하건데 이제 아주 그 레프트에 버니 샌더스가 있고 본인이 있는데 그 버니 샌더스에게 유권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다 그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전부 퀘스천 마크를 보내고 있는 거죠. 버니 샌더스를 두 사람을 비교를 하자면 버니 샌더스는 레볼루션 에볼루션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레볼루션 혁명을 하자는 거고 엘리자베스 워렌은 시스템을 그냥 두고 고쳐나가자라는 편이긴 한데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뉴욕타임스 사설은 자세히 전해드릴 필요 없겠네요. 제가 어제 짧게 정리를 했는데 락커 업 이 얘기를 그래도 할 것 같긴 한데요.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킬러리 클린턴 이메일을 마이크 폼페오의 마이크 폼페오의 국무부인데도 조사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결국은 죄가 아니라는 얘기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욕타임스 사설을 보면 그때는 올드한 피플이었고 본인의 서버를 두고 개인 이메일을 썼다 하더라도 정부 것을 안 쓰고 그랬다 손치면 그 일이 있은 뒤에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백악관에 들어간 대통령 딸과 사위도 계속 그런 이메일 쓰고 아니면 왓챕 갖고 미국의 CIA가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 리스트 자말 카시오지를 살해했다고 하는 그 왕자와 대통령의 사위가 왓챕으로 계속 서로 통화를 하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죠. 교육부 장관도 그랬고 해고되기 전에 스티브 배넌도 또 첫 번째 비서실장인 라인 스프리버스도 그랬고 또 경제 자문이었던 게리콘 지금도 있는 스티븐 밀러도 다 그의 탑에이드들은 장관들도 그렇고 개인 이메일로 정부 비즈니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래 하는 게 오늘 뉴욕타임스의 사설이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힐러리 클린턴이 요즘에 하와이가 지역구인 털시 가벌드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를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제3당의 후보라느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인터뷰하면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기회가 있으면 2020년도에 다시 예비선거에 나올 것을 고려를 한답니다. 그럼 이건 어갠도 한 번도 아니고 또 어갠도 아니고 몇 번째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오바마에게 지고 트럼프에게 지고 지금 또 나오겠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툴시 가벌드 하원의원이 오늘은 이렇게 답했네요. 그냥 그렇게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선거에 뛰어드시죠 했는데 힐러리 크린턴이 선거에 뛰어들면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이제 팍스 뉴스가 가끔씩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비난을 한다던가 하는 일이 있는데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제가 보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요 이슈마다 늘 보니까요. 왜냐하면 워낙에 보수 매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가 해서 원오프 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흔치 않는 매체이기 때문에 늘 보거든요. 사설 같은 것은. 그런데 워싱턴 이그제미너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게 독자나 아니면 제가 방송으로 전해드릴 때 청취자가 들으실 때 그런 매체가 있으니까 자주 인용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끔 트럼프 대통령 비난하는 사설도 쓰는데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관세는 세금이고 세금은 정치적으로 승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에서 재선되지 못한 대부분의 대통령은 공화당인데 세금 올린 사람이다. 해서 일선밖에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길로 가는 것 같다 하는 뉘앙스도 전했고요. 조지 HW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소득세 인상 그때 이제 민주당이 요구했으니까 그랬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지도 어려웠을 때고요. 그래서 본인이 선거 캠페인 할 때 read my lips no new taxes 라고 얘기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아버지 대통령이 세금만 안 올렸더라도 빌 크린튼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얘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세금을 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에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했었거든요. 중국과 무역 전쟁할 때 관세 전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는 다 중국에서 내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 미국에서 내는 거다라고도 바로 잡아준 적이 없고요.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그렇게 될 때 그 관세가 물건 수입하는 사람이 내니까 수입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손해보고 물건 팔 수 없으니까 물건값을 올리던가 아니면 그 물건의 양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얘기를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세금을 올렸습니다.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올리고 하는 것으로 관세라는 것은 소득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금은 똑같은 세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과 무역협상 가능하면 빨리 끝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1년에 미국 가정에 현재 425달러 부담을 더 주는데 이것도 작게 잡은 거예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것의 한 2배 3배 4배까지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부시대에 비하면 그래도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시대에 세금을 올려서 한 가정이 1990년대였는데도 1년에 592달러를 손해를 봤어야지 되는데 지금 425달러니까 아직 애정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빨리 처리를 해라 하고 촉구를 합니다. 관세, 관세. 이 국가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역이 활발해야지 부자 나라가 된다. 물건값이 인상되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올라가는 게 관세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람들 물건 덜 사고 하면 좋으냐 수입품에 세금을 많이 붙이면 결국은 이 무역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부자 나라가 못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관세가 올라가지만 동시에 다른 세금이 내려오면 뭐 그것은 fine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세금 감면이 워낙에 부자와 기업에 많이 한정이 돼 있었고 그것도 이제는 다 효력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관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해서 세금이 올라가도 제조업을 미국으로 오게 하면 오케이 그런데 그럴 일이 없다. 이것도 처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수없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그런 시절이 아니라고 미국이 제조업을 굴뚝 산업을 다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재정 아니면 실리콘밸리의 테크놀로지죠. 해서 중국과 테크놀로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그제미너가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령 관세 때문에 이제 수입하면 비싸지니까 물건 비싸져서 본인들도 뭐 돈 많이 못 벌고 하니까 아예 미국에서 만들자 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와도 오하이오주의 영타운에서 영맨들이 영워먼들이 그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있다 하더라도 로봇가 대신합니다. 사람이 안 합니다. 심지어 파킹랏도 점점점점 뭐 그것을 관리해 주는 사람만 있고 로봇가 하잖아요. 저희 회사 바로 옆에 cbs가 있습니다. 약도 팔고 뭐 간단한 식료품도 팔고 하는 cbs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양쪽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계산대가 있고 중간에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는 자동계산대가 사람이 서서 하는 계산대보다 더 많습니다. 사람이 서서 돈 받는 데는 어떤 때는 두 명 어떤 때는 한 명이에요. 자동계산대는 이쪽에 세 개 이쪽에 세 개 이쪽에 두 개든가요. 아무튼 더 많습니다. 항상 오픈돼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절대로 미국의 제조업이 막 돌아가서 뭐 그럴 일 없다고 워싱턴 이규제미너가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경제에서 규제도 없앴고 기업의 세금도 깎아주고 부자 소득세도 깎아주고 했는데 어떤 형태의 세금이든 세금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 않고 트럼프를 인기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재선되고 싶으면 중국과 무역전쟁 빨리 끝내고 관세 이거 빨리 없애라라는 게 워싱턴 이규제미너의 오늘 사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워싱턴 포스트와 워싱턴 이규제미너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아주 진보적인 그 워싱턴 포스트 세계적인 신문이고 워싱턴 이규제미너는 보수적인 워싱턴 포스트와는 일반적인 평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작고 그런 신문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매체죠.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관심 많은 캐나다 일본 타일랜드 전부 지도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총리는 저스틴 툴도우 총리는 재선됐는데 진보당이요. 리버럴 파리가 170석이 필요한데 다수당이 되려면 157석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선거라기보다는 약간 분열적인 그런데 이 사람이 선거 끝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요. 저에게 투표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모든 캐나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것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 전에도 캐나다에서는 소수 총리들이 삼성까지 된 적 있잖아요. 스티븐 하퍼가 세 번이나 소수 정부 보수였고 지금은 진보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막판에 오바마가 외국 리더를 지지하는 일 거의 없는데 지지를 했었었죠. 그리고 브라운 페이스를 했다고 인종차별적이었다고 어렸을 때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나루이토 왕의 경우는 어제 또 일본에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축하식 같은 것이 미뤄지기도 했는데 왜 요즘에도 이렇게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시여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로 일본도 일반에게 보여주지 않는 2700년이 된 보석과 보검 이런 거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아주 좀 특이하게 느끼는 거죠. 서양에서는 그런 게 있고 딸밖에 없으니까 딸이 왕위를 계승하느냐 조카가 계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힌트를 주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원법 지키겠다고 아베 신조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한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왕과 왕비는 그런 의무도 있다고 하네요. 1년에 여러 번씩 시를 지어야지 된답니다. 클라식 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이코인 것 같아요. 시를 지어서 해서 이제 대중에게 낭송을 해줘야지 되는가 보거든요. 그런 일도 아무튼 있다고 하고 타일랜드 왕의 경우는 67세인데 네 번째 결혼을 5월 달에 41살 왕비와 했어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후궁이죠. 말하자면 34살의 간호사고 군인이었던 그 후궁을 들였는데 어제 그 타이틀을 후궁의 타이틀을 뺏었어요. 왜냐하면 이 후궁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뭔가 그 자신이 왕비가 못될 것을 알고는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뭐 야망을 갖고 있고 뭐 뭐 뭐 그 여왕을 뭐 투기를 했다던가요 뭐 어쨌다던가요 하면서 뺏어버렸답니다. 그 후궁의 지비를요. 타일랜드 왕과 후궁에 대해서 왕비 자리를 넘본 후궁이 나쁜가요? 아니면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왕이 나쁜가요? 아니면 이 왕도 과거에 아무튼 와이프에게 같은 일을 계속했고 후궁 두는 것이 그 나라의 전통이고 후궁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나쁘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중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